오늘 첫 소식은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베이비스텝 0.25% 금리를 인상하면서 연말까지 금리이나는 없다는 발언으로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 불안보다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스탠스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문제에 연준이 매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미 금리차 1.5%포인트 23년 만에 역대 최대가 되었습니다. 4월 한은의 금리 결정에도 고민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에코 시스템은 원을 중심으로 하여 사용성, 기능성, 신뢰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한마디로 미래의 금융 시스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금융은 시대에 따라 그 형태가 언제나 변해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원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 내용을 배포하는 일반 대중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도 퍼블릭 이전은 계속되어질 것이며 130일 기한이 남아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그림처럼 이더리움 달러, 비트코인, 부동산, 중앙은행 등 모든 자산들이 토끼굴로 향하는 기존 금융들은 리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교육장 수원심터에서 방문상담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고 내일도 동일한 시간에 방문상담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일 토요일은 수원교육장 20명 참석정원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첨단시설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원에코 시스템에 발전하는 모습을 함께 공감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투자 조언을 하지 않으며 정보 공유 차원으로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유 차원